많이 흐트러져서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미끄러울 때가 꽤 많습니다. 여기는 분명히 여기 사항도를 좀 넓히고 싶어요. 넓히고 싶은데 이게 도로가 평소하니까 이게 차로 양방향으로 어린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를 칼라 디자인 도색입니다. 안전패스 한 54미터는 부분적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사진을 찍고 주변 스토리콘 통용으로 사진을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룰고 있을 것 같아요. 사랑해요.